Q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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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원을 한다는 게 너무 멋있는 일일 것 같아요. 뭐 당연히 경기장에서 그런 태극기나 아니면 한국분들을 봤을 때는 진짜 뭔가 마음적으로 진짜 더 자부심 이런 게 더 느껴지고요. 제가 더 책임감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이 크게 다가오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존중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폭력하고 이런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는 더 존중차별 이런 게 없어졌으면 좋겠고요.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는 그런 날들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다음 no. entrepreneur